도망장 문 열어! 오케이! 자 이 경기 미안해요 일단 그 개뼈로 오르러 가가지고 굉장히 잘 쪘어요. 제 기준에서 퍼펙트 한 명이었고 이 경기는 15분 컷 낼 이렇게 15분 컷. 찢어보세요 한번, 오케이. 나라까지 한번. 16분 내가 홍콩 쫓아갈 겁니다. 오케이. 오진워킹, 서필 볼까. 다음 볼까 징진워킹. 바이바이. 누워. 나가요. 네. 나 무서워. 아! 아! 뭐하나? 아! 아! 열성! 오케이! 투구는 봐주는 거! 진지해야 하는 이유는 진지하게 하지 마! 무서워! 너무 좋아요! 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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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이거야 돼! 트스! 아! 이런 적당한 기자가 좋아! 트! 야! 진짜! 야! 뭐냐! 뛰잖아! 뭐야! 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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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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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됐네! 왜 이렇게 딱 내가 남는데! 아! 이거라면 추잡하게 할 게 은근합니다! 추잡해요! 안 되겠어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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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 트! ativo! 트! 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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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s! 상태! ena! 천천히 천천히. 나 이미 챙겨야 되니까. 완료 완료. 준비해볼까? 원투는 100%네. 그리고 100%지 뭐. 안 봐도 터나지 뭐. 뻔한데 왜 보고 있어? 왜 봤어, 승준아? 당한 건데. 왜 보고 있어? 왜 봤어, 왜 봤어? 헐. 헐? 뒤져? 와우. 그리고 어떤 메리스이고 터뿌나? 이거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컨트롤? 컨트롤은 이거 어디에 반응해요? 웬만한 여자 아니면 컨트롤하기 힘든데. 저는 스릴 진리입니다, 그냥. 어, 나 이거 봤지? 정세균이 본인가? 아니, 아니. 정세균, 정세균. 정세균이 왜 나오고 있어. 어?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지? 총 맞은 것처럼 크게 나요. 와. 귀여운 분입니다. 와. 오오오. 오오오. 대로 맞죠? 당연히 그룹이죠. 기본명은 시다, 뭐 시다? 100, 100. 100, 120. 여기서 이렇게 쳐요? 100은 아니지 않을까. 10, 100, 100. 10, 100. 20, 100, 100. 아, 다 된다. 강구가 됐어. 아. 아. 아, 까비. 나 1강기랑 하고 다르다. 이걸 길려면 좋지 아 날씨가 또 주냐? 아 뭘 또 주냐에요 아까 그걸 못 먹었는데 절대 다시 가면 안 되잖아 자기는 방패 1분까지 아 진짜 아아아아아아 고맙다 1번 2번 5번 알지 근데 딱 골라도 돼? 어디가? 누구야 어디까지 가? 와아 절대 더 잘하지 마라 지금 아니 진짜 금방 왔다 이거 봤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이제 어느 푸든 아 이거는 다이어트 푸든 대신 그렇죠 이거는 뭐 아 아 아 아 아 신중하지 못했구나 긁어리 우와 차 아 아 진짜 많은 걸 기대하지만 진영아 먹어보면 당연히 다 잘하는 애들 이건 안 돼 아 어 100%야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상 상 어우 성전바리우스 안돼 굴러가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불어나냐? 종이! 야 이거 얼룩춤이 힘드네? 티룡! 이영! 약간 한 번만 돌아가자. 한 번만 더 가보면 이 점을 앞서다니는 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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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쯔! 맞다. 아 대박! 아 너무 잘 쳐. 내 친구 승준아. 죽어라. 야 내 공격이 다 왜 이렇게 애매하냐? 아 왜 이렇게 애매하냐? 오! 나이스. 이걸 치는 순간 이 공이 여기를 맞고 이미 떨어져서 밥을 준단 말이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지. 그럼까지 언제 다 생각하냐? 이야! 귀여워! 양주세요. 공점. 야. 절로 봤구나. 아 자꾸 역시도 들어가자. 진짜로 양점이군. 진짜로 양점이군. 어? 늘어져 버렸네? 자 자 자 자 지금. 굉장히 찬스야. 진짜로 역전입니다. 이 봐라 이 봐라 이 봐라. 이거 그냥 우는 옷 시켜. 미쳤어. 아우. 아우. 그렇게 치지 말걸. 나 왜 기대했지만. 그러게. 근데 영화나라 어떻게 해. 하늘이 몇 퍼센트인가요? 아니 30도 안 돼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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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라고. 아우. 어. 그다음 못. 그다음 못. 대답 대답 대답. 모아. 서명. 모아.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서명 원해서 내가 좀 기분이 드러웠어. 주제를 알아야죠. 주제를. 아. 서명이 가면 치즈 맛 마리라. 주제를 알아야 돼. 와우. 와우. 시도마. 에앴! 침을 어떻게 떼요. 하나 침을 끊잖아? 에. 여기 와서 봐야지. 보고 있어. 거기서 보여? 큰다. 아. 자, 침이 넘어 Tada. 아니. 구겨지 마. 네. 네, 보여줘. 근데 니 뭘? 역시 상대는 김성준. 아 제발 뒤로 습취라. 아 이거 모르겠다. 쳐봐! 빙시다 쳐봐. 못 치고 한대. 야 이거 봐. 벨벳을 가보자. G A E K O. 오 침대 형 한 번 더 넣어보. 갈게. 오오오오오. 뭐야? 이제는 다시 스킬 쳐야 되네요. 신중하게 쳐야 돼. 한 번 더 줘라. 아 나 진짜. 한 번 더 줄 수 있잖아. 뭐 다 친한 거 같아. 한 번 더 줘. 욕심이 많아 이거. 오오오오오. 괜찮네. 진짜 이거 한 번 더 줬어. 정말. 당연히 끝날 수 있어 새끼야. G A E K O. 오오오오. 위드 리카토. 승환으로. 새끼야 참 사람을 안 먹으려고 그래. 야야. 야. 야. 너. 내가 가만. 보고 있었어. 성격만. 내가 가만. 내가 가만. 내가 가만. 내가 가만. 내가 가만. 내가 가만. 아 진짜. 새끼들 말이야. 그린 캠퍼가. 그냥. 조용히 덮고 가자고. 발성이 좋으시네. 어. 어. 야. 우리가 왜인지. 이제 왔구나. 따르라 주자고. 재밌었어. 하. 자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누가 이길 것 같아. 싸이 나오잖아요. 어제 징그리 태물이 와서 댓글 땄던 애 나와. 빨리 나와. 하. 아 나 자신이 없어. 무슨 쾌물이야. 죽여줄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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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